이럴때 사람이 착하게 자라야지 나 이마에선 왜 계속 피내하는거냐 체력이 25밖에 안되니까 얘네들 여기 와있었잖아 타워를 건너때봐 왜 이렇게 해야하나? 라이스, 내가 물어봤는데 라이스? 헤헤, 너 그들의 그룹처럼 보이지 않아 괜찮아요, 그냥 라이스한테 말해줄게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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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건너때봐? 괜찮아 이마에선 계속 피나하나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할까? 어차피 치료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치료할게 그리스토프, 너와 함께하는게? 여기 여기 살아있어 이 놈은 죽을래 네, 죽을래 그래서 죽을래 그 다음은 우리 죽을래 그 다음은 우리 죽을래 이 놈은 죽을래 그럼 이걸 타고 이걸 타고 이걸 타고 내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아 MIT 안 나왔으면 큰일 났을거야 좋아 민첩성 좋아 좋아 특히 민첩성에 꼭 찍어야되는 필수요소로 이게 찍어야됩니다 이거 이게 좀비의 머리를 달릴때 타고 넘어서 가는건데 옆으로 피해가는게 더 많이 맞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게 그 꼭 IQ로 뭐 측정을 해야되는게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EQ 뭐 그런거 있잖아 기발한 드림 능력 뭐 이런것도 있고 뭐 그냥 뭐 계산만 하는 무슨 사람이 계산기도 아니고 외우는 능력 뭐 이런걸 떠나서 역시 나처럼 머리가 좋아야돼 알겠어 모르겠다고 어쩌라고 지금 돈의 손에 이렇게 드립이 안좋으면 안됩니다 딱딱딱딱딱딱 마치 한 20 한 7 8회차 한것처럼 뭔가 막힘이 없잖아 그치 배전방 어딨냐 이 게임 할만하네요 초반만 잘 버티면 돼 초반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레벨이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입체기동이라는게 있습니다 와이어 타고 당기고 막 와장한테 개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동으로 피터린 된다 슈트 있으면 아하하 씨 조금만 더 라이스에게 대가를 받는다 자 화살은 18발 아 아 이거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어떻게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돼 이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돼 이게 이번에 죽으면 경험치 엄청 엄청 열린다 잘하자 옹방장 브라힘? 암테나 브라힘이 알려줬어 커뮤니케이션이 크리스탈이 클리어 좋은 작업 맨 이것은 모두가 도와줘요 하지만 특히 Dr. Zerr Dr. Camden 그들은 첫번째 스타디를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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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런데 조심해 이게 코너에 지금 지금 거즈하고 알콜을 얻어야 되거든 와 피 조금 찼다 저거 하나 먹었다고 25니까 3창고네 거즈가 있어야 돼 거즈가 없어 에너지 봐 뭐야 33이야? 아 진짜 짜네 짜 이런데서 뒤져야 돼 좋아 한번에 나가야 되는데요 저 안전지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걸 하나 여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전지대를 다 열어봤자 나중에 맵 이동을 해버리잖아 이건 생존 게임이야 게임 자체가 생존이야 이거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 듯 하지만 더롱나크에서 받지 말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꼬아가며 요렇게 요렇게 봤냐? 날아간다 이거 아까 그 스킬이 이겁니다 나중에 민첩 스킬을 찍을수록 보나봐 보나보게 민첩 스킬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여러가지 기동이 가능해서 이게 그니까 그냥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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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프 섹터 0에서 모든 유지한 섹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엠벌입니다. 섹터 0은 완전히 닫았습니다. 크레인, 너희가 뇌로드 공개가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어디가 있어, 이거? 시장에 도착했을 때, 폭력 방송을 보니 재미있어 보이네요. 내가 그냥 어떻게 그리워야 하는지 모르겠지. 그냥 누가 그리워야 하는지 모르겠지.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아...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만약에, 크레인과 함께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옛날에 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최적화가 그지같아 그것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 그것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최적화 똥망이었어 정말 라이스 해냈네 내가 왜 악당은 악당같이 생겼을까? 악당은 김창환 아저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사이코패스 같을텐데 우리 정말 드럭을 필요해. 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돌아가고 싶어 할게. 내가 말한다면 얻을 수 없을 때 1,000,000원이라면 그러나 내가 더 작성했지만 불안할 수 없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기를 제거해 그리고 내가 하나는 두 개의 한테신에 주시면 2,000원을 제거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한다. 내가 뭘 할까? 이 재료를 배우자에 대한 전기능을 같으며 그것은 좀 더... 더... 하나의 권력을 제공하는 것 하나의 권력을 제공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당신은 자신의 권력을 제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은 그냥 다른 사람의 포핏이야? 그 답을 믿을래 카림을 전해드리기 전에 당신은 그 사건에 없을래 좋아 레벨업이야 제발 민첩 아 서바이버 딱히 서바이버가 지금 음 체조기술이 올라갑니다 같은 재료도 더 많은 이거 이거 할래 이걸 화살 존나 많이 만들래 어 인벤토리 일단 이거 다 분해하고 분해하고 좋아 다 분해 왜 안되냐 뭐이 좋아 일단 기본 화살 막 쓰는 데는 화살이 좋아서 화살을 막 쓰게 막 만들자 이거 화살 한 50발 한 100발 만들 수 있나 전기화살 배터리 없고 하나 더 만들어 그냥 좋아 이러면은 화살이 30발 넘겠지 자 정착실 다 분해 로 가랍니다 아 제 친구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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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내게 알 수 있겠네 네 왜 왜? 너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직업에 있는 것은 쉽게 될 것 같다. 너는 좀 더 가까운 구입을 해야 할 것 같다. 어느 곳? 첫번째는 제파르의 휠 스테션입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조합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근데 나는 생긴거는 정말 순둥순둥하게 생겼거든 근데 얼굴이 상처가 많아 여드름 자국 뭐 곰복 뭐 뭐 귤 껍데기 주름 뭐 눈까지로 입술 터짐 입술 트임 참 그것만 아니면 진짜 그거만 아니면 여자들 많이 꼬시고 막 그랬을꺼에 인기도 되게 많고 화살 몇발인지 뭐지 18발밖에 없어 왜이러지 아 42발 우와 떡물에 샤워를 하고 어 40을 막 써도 되겠다 사비스 이게 정조준을 하면 광통이 돼가지고 정조준 웬만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나중에는 뭐 화살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어 저건 뭐야 그리고 전기화살 아껴야겠다 프락셀 아 프락셀 프락셀이라고 이제 그 얼굴 레이저 막 받는거 일단은 존나게 아프고 두번째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를 막 한 진짜 5회 10회 받아야지 뭐 여드름 자국도 좀 없어지고 좀 없어지는 것도 아냐 연해지는 거야 연해진다고 해서 뭐 그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때 꿈도 꿨다 외계인들이 딱 왔는데 운석처럼 딱 떨어져고 우리 집 앞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내가 오늘 뭐지 하면서 밖에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겁이 나서 안 갔을텐데 이건 꽤 더러워 내가 내 얼굴을 보더니 존나 드렸다고 지우개로 닦아준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백옥이 된거야 역시 외계인의 기술력이다 진짜 따봉하면서 잠에서 깼지 전보 지우고 있잖아 그런거로 하얀 두부같은 막 차차차차차차 이제 민첩 그러니까 오래 달릴 수 있는 스케일 위주로 찍어야 됩니다 지금 오래 달리는 게 밤에는 진짜 중요하거든 지금은 낮으니까 뭐 괜찮지만 아 벌써 지쳐가지고 어플벌레 하잖아 잠깐 나 여기 왜 올라왔지 여기서 위로 올라가라는 거 보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라는 거 보니까 여기인듯 여기인듯 아 근데 아 이거는 예 의술을 빌린 거네요 딱 고맙니다 이거 밥그릇을 엎어놨잖아 이거 이 분은 유지팔? 어, 알았다 요즘엔 자연스럽게들 하던데 내 이름이 중요하진게 뭐라고 생각하는게 의술은 두배씩 발전하는 거 같습니다 뭐 말 무섭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제주스! 너는 라이저의 터끼들이예요 너희들은 이 짠질로 행동을 할 수 있군요 여기! 여기가 돈이예요!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가 돌아올게요 너는 더 더 이상이 필요할지 미카사, 수카사 그냥 내가 괴로워하지 마세요, 알겠지? 카린, 저게 그럼 걔네들은 그런거 의뢰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지? 협박하나?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뭐 때리나? 뭐 그런거 아닐거 아냐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파를 설득한다 일단 끝났구요 터널 입구에서 배달원을 만나는게 임무입니다 보복, 보복지를 어떻게 하지? 협박, 뭐 가족들한테 협박을 한다거나 크라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저에서 뛰어가는 중 당신... 당신 딸있지? 돈을 왜 안갚아? 당신 딸 다니는 학교도 내가 다 알고 있어 저... 결혼 안했는데요 어? 어? 당신! 어? 아버지 있지? 어? 아버지 진짜 내가 다 알고 있어 저 아버지 없는데요 아? 당신! 그 동생이지 여동생 어? 여동생 내 직장 우리... 여동생 직장 안다니구요 저희 매제가 경찰인데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야 여기 어디야 헐?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아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슬라이딩... 좋아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슬라이딩은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어? 나 내 주먹질을 야 무기 무기 이때 빨리... 발로 차가... 잠깐만 와... 피 1 피 1이에요 옥망장 뭐지? 예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지금 핥혀도 또 죽을... 죽을... 죽을 비리거든? 의료용품이 별로 없어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 왜 들어왔어? 아 의료용품 의료용품 거즈다 드디어 어 설마 설마 아... 설마 불에 닿았어 일단 피 좀 채우고 가자 아 여기 지옥이네 진짜 어... 피하고 빨리 열어줘 빨리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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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옥 설마 얘네들이 문을... 문을 열지는 않겠지 그런 지능까지는 없을 것이야 어 뭔가 무섭다 어 뭔가 무섭다 좋아 커피 일단 이걸 만들자 지금... 의료 키트를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 수 있어 금속 파츠 화살 만들 수 있고 화산 지금 많아가지고 아... 오오오옹 오오옹 뭐가 진짜 이거 아닙니다 지금 2회차 아닙니다 1회차 고요 어 뭔가 어 봤냐 야 야 봤냐 이 미적함을 어허 이거 쪄는걸 1회차 악몽 입니다 1회차 악몽 저런 놈이 또 있다는 거 아냐 이런 사이드 조심하면서 어려움 어려움 정도야 뭐 마이크로 컨트롤 어 마이크로 컨트롤 아 아 아 아 엄마 야 이거 만들 수 있냐 이거 락핏 하나 만들죠 콜 마이크로 컨트롤 어 여기 여긴 것 같다 아 아 이거군 제발 제발 마이크로 컨트롤 어 어 다섯 개나 있군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짝 위로입니다 살짝 아래로 살짝 아래로 아 아 아 아 너는 알잖아 나 저기 봐 저거 어 짧은 어부나이프 많이들 죽으셨군 많이들 죽으셨군 왜그래 문이 열려 있지 어 내가 왔던 데니까 열려 있겠지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거 어디요 이 문이구만 아닌디 우째 있을까잉 어 이거 어 여기로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아 어부마을로 나가는 거구만 엄마야 지금 노을 지는거 보니까 곧 밤이 된다 곧 밤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된다 어부마을에서 사람들을 찾고 어부마을에서 사람들을 찾고 존나게 많네 이럴 때 여기서 네 이거 한 방 딱 아 뭐야 이거 무기선택이 안 돼 멋진 거 볼 줄 알고 있는데 와 여기 좀비 진짜 많네 지들끼리 막 자악하고 막 아 지들끼리 막 자악하고 막 아 아 아 차를 이용해야 되겠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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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날 말 안 bureauc 아 거기 예산 아니 자 여기 와아 나 지금 피 만땅 됐거든 야 곧, 곧 밤이다 빨리 도망가자 어! 문을 닫고 우와 뭐야 저거 문을 닫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일단 문을 찾아야 됩니다 도망가자 문 닫고ś 그 중에서 이 장소들이 더 들어가서 좋았어 죽어 죽으란 말이야 죽어 왜 안죽어 왜 왜 이거 뽑고 죽일거야 뽑은걸로 다시 죽일거야 내 여자친구였냐? 극백이 다 깨진다 오 알코올 적재적소에 알코올이 나오는구나 화살 좀 뽑겠습니다 화살 뽑고 화살 뽑고 빙 좀 털고 리더의 오두막을 찾는거다 저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어 어 보통 막 실컷 뒤지게 하고 제일 마지막 집정도가 아마 아닐까 생각하거든 이제 밤이다 한 2집정도 네 2집정도 네 2집정도 아 오부다 오부 아 오부다 오부 그러면 좀 큰집? 리더니까 이 정도 집은 돼야 이 정도 집은 돼야 이 정도 집은 돼야 보통 이제 리더는 2층에 있습니다 이 정도 집은 돼야 에이 누구 있나요?